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 읽기 직독직해 The Parable of the Soul 3 Mark Chapter 4 Verses 3-8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시뿌리는 비유인데 이 앞에 영상의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같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기 전에 이 영상의 아래 설명 부분에 어휘를 넣어놨으니까 잠깐 멈추고 어휘를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 의미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3, 3절입니다. Listen, Be heard. Behold가 사실은 봐라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서 들어라, 한번 봐봐, 들어봐 이 정도 보면 돼요. Listen, Be heard. 들어봐. A soul went out to sow. 씨뿌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여기에 투부정사는 뭐 뭐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뭐 문장도 굉장히 짧고 내용도 어렵지 않죠. 근데 Listen, Be heard.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나오거든요. 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Listen, Be heard. 들어봐라. A soul went out to sow.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For, and as he sowed. 이때 as는요. 뭐 뭐 할 때, 뭐 시간 정도 생각해주면 돼요.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이 씨를 뿌릴 때 Some seed fell along the path. 어떤 씨앗이, 어떤 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Along the path. 이것은 길을 따라서예요. 길을 따라서 떨어졌다. 즉, 길가에 떨어졌다.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it.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 그것을.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Seed가 돼야 되겠죠. 그 씨앗을 삼켜버렸다. 이건 뭐 길가에 떨어졌으니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 밭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nd as he sowed. 그리고 그가 씨앗을 뿌릴 때 Some seed fell along the path.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it.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 5, 5절입니다. Other seed. 앞에 some seed와 이제 대조되게 다른 씨앗이 이런 정도 보면 돼요. Other seed fell on lucky ground. Lucky ground는 돌멩이가 많은 그래서 성경에는 돌짝밭 뭐 이 정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여기에서의 where는요. 그냥 앞에 그 lucky ground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정도 해석해주면 돼요. 앞에 이미 장소가 나왔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It did not have much soil. 토양이 많지가 않다. 누가 갖는 거예요. 그쵸? Seed가 갖는 거예요. 자, 이 씨앗이 토양을 많이 갖지 못했다.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즉시 그 씨앗이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그 씨앗이 올라왔다. 무슨 얘기냐면 싹을 피웠다. 토양이 조금 있으니까 싹도 빨리 올라온 거예요. 자, 싹이 빨리 올라왔다. Since it had no depth of soil. 왜 그런 거냐면 그 씨앗이 바로 토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depth가 깊이거든요.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다. 전혀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토양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봤을 때에는 토양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정도 보면 됩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우리말로 설명을 여러 번 하는데 이제 직독직히 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직독직히 할 때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Other seeds fell on lucky ground. 다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다.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흙이 많지 않아서 An immediate tree is sprang up. 즉시 싹이 올라왔다. Since it had no depth of soil. 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And when the sun rose 이제 태양이 떴죠. 뭐 뭐 할 때 태양이 올라올 때 이런 표현 rose가 rise의 과거형이거든요. 태양이 뜨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했어요. The sun rose 태양이 뜰 때 It was scorched. It은 당연히 계속해서 앞에 나와있던 seed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씨앗이 말랐다. 이게 scorched가 마르게 하다. 이기 때문에 was scorched 이렇게 하면 마르게 됐다. 수동태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좀 어려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씨앗이 마르다라고 우린 표현하잖아요. 그쵸? 씨앗이 말랐다. And since it had no root. 그 씨앗이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은 뭐 뭐 때문에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It withered 당연히 씨앗이에요. 씨앗이 말라서 죽어버렸다. 싹이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바로 말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 지우고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씨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And when the sun rose 태양이 올라왔을 때 솟았을 때 태양이 막 비칠 때 It was scorched. 그것이 말라갔다. And since it had no root.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It withered away. 말라서 죽어버렸다. 돌짝밭까지 갔어요. 7, 7절입니다. Other seas 계속 같은 표현 나오죠. Fair among thorns 이번에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 And the thorns grew up. 자 그 가시덤불이 자랐어요. grew up은 자라다 자랐다. And choked it 그것을 질식시켜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당연히 seed인데 질식시켰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choked라고 쓴 게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가시덤불들이 자라나서 씨앗을 막아버렸다. And it yielded no grain.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seed 그 씨앗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no grain 곡물이 전혀 수확이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곡물을 맺을 수가 없었다. 열매 맺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And the thorns grew up and choked it. 가시덤불이 자라서 씨앗을 막아버렸다. And it yielded no grain. 열매를 맺지 못했다. eight 이제 네 번째 어디에 떨어진 게 남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게 남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nd other seeds fell into good soil 이번에는 여러 씨앗이라고 지금 해주고 있죠. 다른 씨앗들은 이제 나머지 다른 씨앗들은 fell into the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졌다. And produce the grain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뭐를요? 곡물이 생산했다. 곡물을 생산했다. 즉 열매를 맺었다. growing up and increasing 자라나서 증가했고 and yielding 그리고 수확했다. 여기 보면요. 자 처음에는 이 grain에 대한 거 grain을 맺었어요. 그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서 증가해서 수확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부 다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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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가 돼 있어요. 분사고문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컴마가 오고 뒤에 ing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만 갖다 붙이고 현재처럼 지금 있는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other seeds 주어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다른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곡식을 생산해냈다. 점점 자라서 증가하고 또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만큼이냐면요. 30 fold and 60 fold and 100 fold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ing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컴마가 나오고 문장이 끝나고 ing가 나오면 주어가 먼지만 찾아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죠. 직독 직해 해볼게요. and other seeds fell into good soil 다른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and produced grain 곡식을 곡식을 맺게 되었다. growing up and increasing and growing up and increasing growing up and increasing 자라서 증가해서 and yielding 30 fold and 60 fold and 100 fold 30 30 배 60 배 100 배를 거두게 되었다. 네 가지의 씨앗이 떨어진 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걸 읽을 때는요 막 어휘가 뭐였지 막 문법은 뭐였지 이런 거 전부 생각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만약 가능하다면 소리내서 같이 읽고요 아직 읽는 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는데 들을 때 꼭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behold a sower went out to sow and as he sowed some seed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it other seed fell unlucky ground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w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since it had no depth of sow and when the sun rose it was scorched and since it had no root it withered away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ow up and choked it and it yielded no grain and other seeds fell into good soil and produced grain growing up and increasing and yielding 30-fold and 60-fold and 100-fold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땅이 돼야 될까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읽어보세요 영어선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영어실력이 향상됩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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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